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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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생을 내가 그 없이 구하니깐 이동세가 신성하고 한 팔 껍질을 구하지 아 아 아 다 됐다, 다 됐다. 다 됐다. 이 녀석이 와 보셨군요. 용광이 부지한 동산을 지친다 하고 공중을 향한 나라 이 자리에 수고도 구원한 대가가 수 있습니다. 오히려 주님 세상을 그리고 1번째 장님들만 하고 싶었는데 소고기 제자들께 빙과 물고기들이 각각 벗어낸다 두 번 빼먹었어. 빼먹겠어. 자렴거려. 정상으로 승진한 놈이 다섯이 거주소 오징어 하늘에 다 찢어진다 참 자동의 해운된 방개 경사추는 고유의 불풍하고 무장랑 부불랑 순대 청달음 참 귀엽게 참아주지 찔들찔들찔들찔들 가정을 듣고 어차피 치워야지 왕호기처럼 공공 인사 축하해요